반갑습니다 2021년도 12월 2일 오전 11시 38분 현재 시간 11시 38분 한국 BNC 팩트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라이브 방송이 끝났구요 라이브 방송이 끝났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국 BNC에 대해서 아침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BNC가 어제 저녁 오후 4시 40분경에 긴급적으로 2천억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를 하였고 사실 2천억이란 돈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뭐 웬만한 회사에 시총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이 한국 BNC가 그 어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서 어 시간에 로 많이 빠졌고 하음가 까지 빠졌고 오늘 어 말씀드린대로 어 마이너스 10%에서 15% 선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도 다 물렸어요 JP모건 아주 큰 손들입니다 JP모건 큰 손들이고 정보도 굉장히 빠른 어 모건쪽 사람들도 다 물렸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긴급적으로 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예상을 하고 이 한가지 이제 제가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 이 2천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주주들한테 삥 뜯는다 생각하니 어제 너무 흥분을 해 가지고 어 제대로 이제 팩트 체크를 못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제가 라이브 방송을 찍으면서 어 제대로 다시 보니 어 약간 일반적인 유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2천억이 이 주주들한테 다 받는 돈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분이 무려 25%나 예 25%나 그 대표자가 들어갑니다 대표자가 자 대표자 지분이 조금 웃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대표자 지분이 대표자가 이제 최완규 사장인데 이 최완규 사장이 지금 현재 지분이 무려 1300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1300만주를 가지고 있고 자 이거를 지금 가격으로 환원을 하면 2600억이 됩니다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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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10억 100억 1000억 예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주가에 지금 현재 주가의 예상가격이 2600억 이에요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높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주주 배정으로 유산전자가 실시가 되는데 주당 0.25 주입니다 0.25 주 자 0.25 주며 어 쉽게 이야기하면 4주에 한 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 3 0 2 5 9 7 0 나누기 4 를 하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 주주 배정에 저어 권리가 325만 6천 4백 9십 2 주 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자가 그리고 여기서 예정 발행가가 15,650원 이에요 곱하기 15650 딱 때리면 500억 입니다 예 뭐 정확하게 509억 인데 500억 이라 보면 보시면 되고 자 대표도 지금 이정도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돈을 내는 겁니다 대표자도 그러니까 2000억 중에서 무려 500억 이나 대표가 돈을 내는 겁니다 자 대표가 이정도 돈은 없을 거예요 현금이 이정도 없겠죠 그럼 대표는 어떻게 냈느냐 이 보유 주식수 1300만 주를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거기 뭐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하여튼 뭐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출자를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자기 회사에 한국 BNC 자기 회사에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는 이 부분만큼 전부 다 지가 수량으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대표는 이 금액만큼 출자를 받아서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가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매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시장가로 팔아버려요 하은가로 은행에서 담보 그냥 시장 그냥 담보대출 그 비율을 못 맞추면 하은가로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뭔가 강력한 게 없거나 또는 대표자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저도 너무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이 또라이 새끼들이라면서 막 이래 봐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못 챙겨봤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틀립니다 지금 웬만한 게 없으면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가 완전히 뭔가 지금 지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뭔가가 있어 그래서 자기도 그냥 유상진자 참석하는 거예요 유상진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자 생각이 거의 99.9%예요 자기가 500억까지 출자를 하면서 이렇게 유상진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지금 있는가보다 뭔가 좋은 게 있는가보다 진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래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유상진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끝난 자 이거는요 진원생명의 과학입니다 자 어제까지 청약이었죠 자 진원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틀려요 박연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6%밖에 없어요 이 정도 지분은요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지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분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압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표자 바꿀 수도 있어 니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주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원생명가 만원대 유증해갖고 5만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무상진자도 했고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대표자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회사도 거의 천억 넘게 유상진자 했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최강규 사장을 믿고 솔직히 열받기는 열받습니다 솔직히 열받아요 열받기는 열받는 건 저도 똑같습니다 열받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건 아니다 대표자가 무려 500억이나 때리박으면서까지 유증을 한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을 들어요 밑에 류진경씨 김민관씨 임해주시는 제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최대주주만 보면 됩니다 최대주주 최완규 사장 이것만 잘 보셔도 분명히 뭔가 지금 현재 뭐 GMP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GMP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일스톤 관련한 계약금 지급 이것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3만원 이상 물리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물타야 되지 않냐 싶고요 그 밑에 분들은 그냥 즐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팩트체크 최완규 사장도 무려 500억이나 출자한다 주가가 더 빠지면 이 사람도 반대매매 당한다 이게 진짜 팩트체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체크해가지고 한국 BNC 계속해서 파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 증토방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세요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밑에서 잡으려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방송 부분들을 조금 게시판에도 좀 알려주시고 특히 위너스TV에서 계속해서 탐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